솔로 유키영자, 영호 커플이 많은 응원을 받았지만 결별했다. 영자는 자신의 sns에서 영호의 흔적을 모두 지어 눈길을 끌었고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헤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최근 각자의 sns를 통해 이별 사실을 밝히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별 사유에 대해 억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함께 운영하던 커플 sns 계정도 삭제했다. 영자, 영호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이트 프로그램 나는 솔로 유키에 출연해 인연을 맺었다. 방송 당시 영자는 영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최종 커플로 이어졌으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나는 솔로 유키 종영 훌업 스타그램을 이어갔지만 영자와 영호는 결국 자연스럽게 결별하고 현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평화에 영호는 결혼을 살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